자 41번 42번 우리를 속이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뇌 어 그래요 뇌가 거짓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자 보자 자 신경심리학자인가 봐 뉴로가 붙으면 신경이죠 동격이 되겠죠 이 사람 이름이 마이클 이름부터가 속이는 거 연구 전문가인가 보네 가짜 니가 이 사람이 수행했다 한 연구를 자 어떤 연구 보여주는 자 뭐라고 보여주는 데디아를 우리의 뇌가 엑셀 하면 뛰어나다 뛰어나다 잘한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크레이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이란 단어예요 일관성 있어 하지만 뭐 꼭 그렇게 사실은 아니죠 꼭 이라고 해석하죠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우리를 속이는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주제에요 자 갑시다 다시 우리를 뭐하는 디시브 속이는 칫 이란 단어도 되죠 속이다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를 갖다가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잘하더라 그래서 그 연구 얘기가 나옵니다 인 더 스터디 연구에서 아 선생님 이거 뭐 정확히는 몰라요 선생님 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스플릿 브레인 아 페이션트 해가지고 아 이거는 그 분리 그러니까 분리 뇌 환자가 있대 분리 뇌 환자 알았죠 분리 뇌 환자가 뭐 쉬우냐 보여준게 아니라 보여진거지 그치 뭐가 이 한 이미지를 서치 데스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자 그치 뭐뭐 하도록 그냥 외우세요 자 뭐 하도록 이 노도 데타와 똑같아 하자 이 워스 인비지 그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비저블이 보여지는거죠 단지 어제에만 왼쪽 눈에지만 눈에만 알았지 왼쪽 눈에만 보여지도록 됐어요 하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쇼온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야 얘 ppi야 얘도 알았죠 요청 받았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택하라고 관련된 카드를 뭘 가지고 왼쪽 손을 가지고 다시 왼쪽 눈에만 그치 왼쪽 눈에만 어떤 이미지가 그쵸 어떤 이미지가 왼쪽 눈에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였어요 왼쪽 손을 가지고 관련된 카드를 갖다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야 됐지 근데 뭐라고 여기 다음에 나오냐면은 설명해줍니다 자 왼쪽 눈 시력 왼쪽 눈으로 보는 것하고 왼쪽의 그런 몸 움직임은 제어가 되는데 알고 있어요 왼쪽 눈하고 왼쪽 손은 다 오른쪽 이게 반구 그러니까 반구 그러니까 내가 자네 우네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한마디로 우네야 우네 알았지 우네에 의해서 통제 되어진대 근데 불린의 환자에 서서 그 연결 뭐와 뭐 사이에 오른쪽과 왼쪽 그 뇌에 됐어요 우네와 자네의 연결은 고장났어 지금 고장난 상태야 됐지 해즈벤 현재관리 수동태를 썼어 의미하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분석은 됩니다 의미하면서 뭘 의미하면서 대디아를 어떠한 정보도 캔 크로스 가로질러 갈 수 없는 거야 어디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치? 한 방 두 개잖아 그치? 뇌가 두 개란 말이야 한 쪽 내에서 다른 쪽 내로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죠 그러니까 불린의 환자가 그런가봐 뇌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됐어? 어 그러니까 지금 우네가 고장난 상황이야 지금 요 상황을 알겠어요? 우네가 고장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 우네가 아 가만있어 읽어볼게요 일단 자 다시 우네가 모든 그 일을 하고 있고 아 미안해 우네가 고장난 게 아니라 자네가 고장난 거죠 봐봐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이건 상식인데 알았어 왜 그 얘기가 나오나? 움직임과 관련된 거는 우네가 해주는 건가 봐 우네가 알았어? 아까 이 말 취소야 다시 보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네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네는 불린의 환자니까 자네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라? 모르는 상황이 돼야 돼 그래서 외어가 아니라 언외어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인식하고 이런 것은 자네가 해야 되는데 자네가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것도 치자구요 그래서 가자니가가 요청했어요 환자들한테 물어봤어 의주동이야 왜 걔네들이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그치? 걔네들이 선택한 이렇게 됐네요 디드는 그냥 추우즈의 과거형이 되겠다 걔네들이 선택한 왜 카드를 선택했는지 그랬더니 아 이게 나오네요 언어는 처리되어지고 만들어져 어디에서? 자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요청받는 요거 받는다 뭐하도록? 응답하도록 됐습니까? 그러나 그 실험의 디자인 때문에 오브가 나와요 단지 우뇌만 알았대 왜 환자들이 뭐했는지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실험 디자인 해놓은게 오른쪽만 원래 아는거였어 왜 선택을 했는지 지금 근데 우뇌가 고장난 상태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짜니가 기대한거 익스펙트 목적 투부 정사죠 환자들이 그치? 지금 우뇌가 고장 상태니까 지네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래서 사일런트 조용할거라고 예상을 한거야 언제? 요청 받았을때 그 환자들이 데이워가 빠져있습니다 그치? 질문에 대해서 받으러 그런데 그치? 모를거라고 조용할거고 대신에 그 대상은요 그 반응을 패브리케이트 패브리케이트가 그냥 만들어내다 뭐라고 나옵니까? 밑에 나옵니까? 안나오네요 패브리케이트했다 꾸며내다 라는 얘기입니다 꾸며내다 약간 비슷한 단어로 컨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내용상 중요해요 알았지? 대답을 할 수 없죠 없어야되는데 대답을 진해가 알아서 만들어야 했다는 얘기죠 꾸며내다 라는 단어가 갑자기 좋은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잠깐만 꾸며내다 아 꾸며내다 잠깐만 어떤걸 꾸며내다 꾸며내다 영어사전이 어디갔나 영어 페브리케이트라는 단어도 있구요 잠깐만 이 단어인가 꿈이다 머릿속에 있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나네 디스 가이즈 위장하다 이런 단어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매니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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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하다 그치? 그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트라는 단어도 음 이 단어가 좋은 단어야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왼쪽 뇌는요 자 요거 뭐 과거 진행 수동태입니다 요청받는 중이었어 뭐하도록 제공하도록 뭐를 합당함 근거로 나왔을까요? 이론적 설명이라 나옵니다 이론적 설명 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행해짐 뭐에 의해 오른쪽 뇌에 의해 근데 왼쪽 뇌는 몰라 알아? 몰랐어요 답을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킵목적어 프롬 ING 엄마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그 대답을 음모를 꾸며내는 걸 막지 못했다 알았지? 누가 왼쪽 뇌가 모르는데 이 새끼가 뭐였던 거야 구랄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대답은 근거가 없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실험내용이야 단 얘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연구가 제한되어져 있었다면 누가 불린의 환자에게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고 여기는 그냥 가정법 과거가 나와요 그냥 이건 흔한 가정법이라고 옛날에 뭐뭐 했다라면 지금 뭐뭐 할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험한 것이 불린의 환자에게만 제한되어졌던 거라면 It would be interesting but not very relevant to us 뭔 말입니까 그것은 흥미롭지만 됐어요 흥미롭지만 우리한테는 관련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나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관련이 있는 얘기야 데디아가 판명됐대요 뭐라고 판명됐냐면 불린의 환자들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그 반응을 꾸며내는 우리 모두가 한대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모두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필요한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가 그 이야기에서 어떤 정보가 missing missing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느냐 lost하고 똑같아요 아인지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 빠진 부분을 세부적인 것들로 채워놓는다 라는 의미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이 불린의 환자야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운에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사실 왼쪽에서는 어떤 걸 인식할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를 잔해는 뭐가 일어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 그래서 왜 선택했냐 라고 물어봤어 대답을 못해야지 정상인데 그 자네가 뭐였대 이야기를 꾸며냈대 그래서 첫 번째 한말 이 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빠진 부분 우리를 속이는 어떤 이야기예요 일반성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잘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뭐 여기 내에서만 해결합시다 오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화요일날 시험이죠 월요일 밤까지 카톡으로 지금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습니다